사실 지금 윤석열을 둘러싼 의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부터 먼저 손에 쥐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간이 날 때마다 이미 지나간 이슈처럼 돼버렸는데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은 이슈를 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열린공감TV가 최초로 공개했던 내용인데요 지난 5월에 말입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죠 최은순에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그 판사 그 판사가 지금 변호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최은순 쪽하고 20억이 넘는 고액을 보낸 그런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윤남근이 최은순한테 말입니다 열린공감TV가 찾아낸 것인데요 이거는 최은순과 내연관계로 알려진 김충식 이 사람이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찾은 것입니다 2017년 5월에서 6월 윤남근 전 판사와 부인 고모 씨가 23억 남짓의 현금을 김충식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내용의 예금 거래 내역서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자 윤남근 씨 측은 윤남근과 그의 부인은 2017년 5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임야 일부를 매입했는데 시기상으로 이체 시기와 매입 시기가 겹칩니다 자 이 윤남근 전 판사 부부가 김충식에게 보낸 돈 토지도 김충식 명의로 매입하게 한 다음 특정 시점에 김 씨로부터 돌려받으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윤남근 부인 고모 씨는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토지 중 일부를 아들에게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윤남근과 김충식의 내연녀인 최은순 최은순이 누굽니까 윤석열의 장모이자 김건희의 엄마 아니겠어요 자 이 최은순과 윤남근 말하자면 소송 당사자와 그 판사 사이에 20억이 넘는 거래가 있었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윤남근 판사가 최은순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억울하다고 소송을 건 사람 그 사람은 또 법정 구속을 시켰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정대택 씨입니다 자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윤법 법무사가 자기가 매수에 넘어갔었던 것에 대해서 양심 선언을 하게 됩니다 최은순 등의 고소로 억울한 옥사를 1년 하고 출소한 정대택 씨는 최 씨를 고소했고 그 고소했던 사건이 병합이 돼서 2심이 진행되던 도중에 백 법무사가 아 나는 위증교사를 당했다 이거 진실은 그게 아니다 라고 드디어 양심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 선언이 이루어지고 이제 모든 게 정상적으로 판단이 될 줄 알았는데 검찰은 백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시키고 정대택 씨의 2심 재판부는 정대택 씨를 법정 구속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정대택 씨는 그래서 2년간 나름 자기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억울한 옥사를 하게 되고요 그날 정대택 선생님은 양복 입으시고 차까지 물고 가셨어요 예상을 못 하신 거죠 차까지 주차를 법으로 해놓으시고 들어가셨는데 바로 재판부에서 법정 구속이 되어버렸던 거죠 제가 김중식 선생님 관련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거기 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정대택 이 사람한테 실수 없이 굉장히 시달렸다 그럴까요 그리고 김중식 이 양반하고 저하고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고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수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잠시만요 팩트를 저희가 보도하기 전에 당연히 팩트를 확인하고 해야지 제가 막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해드리겠고 이거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사람들을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리저리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 윤남근 전 판사와 그의 부인 고영란 씨가 김충식 씨에게 송정동 땅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거액을 보낸 계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증거입니다 자 보시는 예금 거래 내역 써 있는데요 예금 계좌주는 상단을 보시면 김자 충자 식자 예금 주명의 김충식이라고 되어 있고 관리점은 송파 농협 송파 나루협 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쭉 보시면 고영란 고영란 윤남근 고영란 고영란 윤남근 고영란 고영란 윤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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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거액들을 계속 보냈는데요 대략 보시는 바와 같이 3천만 원 1억 9천만 원 1억 3억 2천만 원 6천만 원 4억 3천만 원 2억 2천만 원 2억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1억 등 약 20여억 원을 보냈습니다 네 안 친합니까? 부부가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보낸 관계인데 이걸 친하지 않다고 하면 이런 거액을 보냈는데 친하지 않다고 하면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윤남근 전 판사님 오늘 저희 전원필 기자와 통화를 하셨고 법적 운운을 하셨는데 법적 조치 운운을 하셨는데 반드시 꼭 법적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취재팀이 공개한 이 계좌 거래 내역에 윤남근과 고용란이 누굽니까? 본인과 본인의 부인이 아니시라고 발뺌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별로 친하지도 않은 김축식 씨에게 왜 저렇게 많은 거액을 보낸 겁니까? 윤남근이가 2006년 2월 법원 법관 정기인사 때 인천지법이 있다가 동부로 와요 와가지고 내 항소심 1심 재판 3개가 병합된 저 항소심 사건 재판장 합의부니까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오자마자 뭐 증거도 내라고 그러고 증인도 신청하라고 해놓고는 하니까 뭐 결심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지도 않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한마디도 그냥 한마디는 그냥 어? 지적 인연하고 그냥 구속 지켜버린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죠 이제 열린 공감에서 우연치 않게 그런 증거를 찾고 했다니까 저한테는 고맙고 이제 어떠한 또 새로운 계기가 됐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진짜 너무나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게 징역 2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긴 세월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최은수 씨는 1년 장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1년 옥살을 했다가 그 1년도 다 채우지 않고 네 9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필요하지 않게usting 네네네 그런데 우리 정대 선생님이 2년을 만기로 채우시고 현기 출소를 하셨거든요 네 네 자 윤남군 전 판사는 현재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보도가 나갈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라면 아까 저희 서준필 기자한테 말한 대로 반드시 꼭 법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윤남군 전 판사가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면 저희는 시민단체와 협력하여서 오늘 공개한 이 증거를 토대로 윤남군 전 판사와 그의 부인 고영란 씨 김충식 씨 즉 윤석열의 장인으로 불리고 있는 김충식 씨와 그의 장모 최우순 씨를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우순 씨가 다시 구속되게 할 수 있도록 이 증거를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좀 사건이 복잡하긴 합니다. 자 우선 정대택 그리고 최은순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사업 파트너였죠. 그래서 계약서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벌였고 수익이 나게 생기니까 최은순이가 정대택 선생 뒤통수를 칩니다. 그 계약서는 정대택이 자기한테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서 그래서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그 근거는 뭐냐 정대택 선생의 오랜 지인 백모법무사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죠. 백모법무사를 앞세워서 백모법무사 백모법무사 정대택 선생 배신하게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정대택이 이래가지고 맺은 계약서다. 정대택이가 최은순을 말하자면 속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대택 선생이 패소를 하고 고초를 당했습니다. 근데 백모법무사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나중에는 양심 고백을 합니다. 그거 최은순이가 시켜가지고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재판 때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기겠지. 당연히. 백모법무사 발언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1심때 허퍼컷을 맞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뭔가 좀 소명이 되니까 백모법무사 양심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나한테는 좀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차를 멀고 법원으로 갔어요. 여러분 내가 질 것 같다.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차를 몰고 갑니까? 차를 몰고 가서 법원에다 파킹까지 했어요. 근데 그 법원에서 곧바로 법정 구속이 됩니다. 2년 동안 감방 가서 살아요. 정대택 선생이 얼마나 열불 나고 화가 납니까? 그때 2년형을 때린 판사가 바로 윤남근 현 변호사 당시 판사였습니다. 이 사람 재판도 뭐 대충 해놓고는 그냥 최은순이가 기뻐할 그런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알고 봤더니 최은순축과 이렇게 윤남근씨 그 부부가 엄청난 20억이 넘는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슈가 안되죠? 왜 이게 화제가 안되죠? 게다가 최은순 어? 최은순의 사위가 윤석열이고 최은순의 딸이 김건인데 왜 이게 이슈가 안되죠? 뉴스 가치나 보도가 증빙하는 근거 모두 탄탄합니다. 금융거래 내역서를 깠잖아요. 열린공감TV가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 보세요. 당사자가 입을 닫고 타 매체가 보도 안 하고 당사자라면 최은순과 그리고 윤남근이 되겠죠. 보도하려고 하면 소송 운운하고 말이죠. 이러면 또 입을 닫습니다. 언론인들이 이래서 진실과 뉴스는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뉴스 확산을 위한 방편으로 포털을 만들려고 했고 그 뜻에 동참하는 교포를 만나러 미국에 갔다가 동지들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뭐 이게 보도도 안 되고 이슈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록을 하고 머릿속에 새겨두고 언젠가 심판의 날 분위기가 역전되는 그날 이걸 갖고 추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훈련이 필요해요. 이명박 보십시오. 사자방 비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사자방 때문에 이명박이가 감옥 간 줄 아십니까? 사자방 근처도 못 갔어요.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다. 이걸로 감옥 간 거예요. 사실은 사자방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싸게 끊어준 거지 20년형이었는데 대폭 갇혀가지고 몇 년 안 돼서 3년으로 풀려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억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 기억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억합시다. 제발. 그래서 심판의 날 그것을 카드로 꺼내들어서 반드시 정의를 세우도록 노력합시다. 지난 5월에 방영됐던 열린공감TV 특종을 오늘 다시 한번 복귀해 봤습니다. 국민의arnya стве 식 요새 최대 Veterans 선물로 수 소식